난 과학자가 아니야 엄마 난 선생님도 아니고 아빠 친구야 난 잘나가는 직장인도 아니고 자기야 난 면허증도 없어 야 너는 지금껏 뭐하고 살아왔냐고 혹시 내게 물어보면 야 내가 지금껏 뭐하고 살아왔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했어 그냥 싫은 거는 안했어 나는 백수예요 나는 노래예요 조금조금 모아서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사고요 노래를 만들고 혼자 기뻐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 다시 꺼내보면 어떡하지 압니다 난 시간이 흐르는 게 있죠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사실 제일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기다란 여행을 하고 싶어 아 저곳에 가면 어떤 공기가 있을까 생각해도 설레고요 그냥 다 그만두고 떠나볼까도 했지만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갈 거예요 언젠가 갈 거예요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부디 건강하게 재밌는 일 많이 하시길 바래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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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